붓냄새 달콤한 홍등의 거리 여기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도 있다 영자야 왜 나만이 울어야 하니 내 마음을 뺏어간 사람은 바로 너란 말이다 1938년 박시춘 선생이 작곡한 대장 꼬집힌 풋사랑 침묵의 판매인 중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란 말이다 이는 사람은 바로 너란 말이다 열기의 판매인 중 이는 사람은 바로 너란 말이다 그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란 말이다 오, 자녀야, 고기가 부었더라 내 방도 잘 못 외진, 내 방도 잘 못 외진다 아, 고기 부었더라 내 방도 잘 못 외진다 아, 고기 부었더라 아, 고기 부었더라 내 방도 잘 못 외진다 내 방도 잘 못 외진다 속이고 설렘 세상, 속이고 설렘 세상 아, 고기 부었더라 아, 고기 부었더라 내 방도 잘 못 외진다 아, 고기 부었더라